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52시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골로 가겠죠? 다른 기업들도 골로 안 가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 52시간 제대로 채택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지금 AI 혁명에서 하드웨어는 엔비디아가 주름을 잡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오픈 AI사가 여러분들 선두주자입니다. 오픈 AI사가 9월달에 AI 기초모델에서 여러분들 획기적인 여러분들 성과를 올립니다. 그것이 챗GPT-O1 추론특화형 기초모델을 출시한 겁니다. 경쟁사가 따라잡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로 여러분 봤습니다. 딱 두 달 만에 이런 경쟁사들이 다 따라잡은 겁니다. 경쟁사들이 두 달도 안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인재 경쟁사는 기존의 경쟁사인 빅테크뿐만 아니고 작은 기업들 이름도 경쟁사가 수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론특화형 기초모델은 학습을 주로 하는 기초모델처럼 대규모의 데이터센터와 많은 GPU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졸망졸망한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여러분들 추론 분야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딱 두 달 걸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성전자가 4, 5년 정도 삽질을 했으니까 SK하이닉스하고 기술 격차가 지금 얼마나 나 있겠습니까? 테크 분야에서 그냥 기술이라는 것은 거의 평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은 각자 개인 사정을 그렇게 이해해 줄 필요도 없고 이해할 여력도 없고 이해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픈 AI 사고 이러면 여타 회사들 이러면 기술 격차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달. 이게 대부분 지금 제조업이체가 이럴 겁니다. 한국이 이런 자기 파괴적 집단적 자살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구한말의 이름 우리 조상들도 시대의 흐름을 못 읽은 거지 않습니까? 조선 중심으로 19세기 말입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조선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문을 잠근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2024년에 이런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100년 전에 여러분들 식민지를 갖고 지금도 여러분들 친일 교육 운운하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지금 세상은 그냥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위안부 문제가 여러분들 고로함 치고 뭡니까? 데모하고 막 떼굴떼굴 둥글고 있죠. 100년 전에 그냥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잘못된 구섭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들 정신 차려라. 그냥 오픈 AI 사이 여러분들가 야심적으로 출시했던 GPT-O1도 이런 두 달 만에 벌떼처럼 뭡니까? 경쟁자들이 다 등장한 겁니다. 아마 오픈 AI 사이의 채 GPT를 만든 사람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이 정도로 빨리 돌아올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보시죠. 두 달 만에 라이벌과 스타트업들의 경쟁 모델을 선보임에 추격해 나섰다. 추론 분야도 급속하게 기술이 상향평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2019년에 이런 HBM을 포기했으니까 5년 동안 삽질을 한 겁니다. 그의 SK하이닉스와 기술 격차가 얼마나 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여러분 뭐가 문젠가 하니까 추론 전문 기초 모델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GPU를 써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추론 특화형 여러분들 반도체는 또 가격이 5분 1이나 10분 1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 AI 스타트업들이 때거지로 달라 들어가는 추론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픈 AI사가 경쟁사를 훨씬 앞서고 있었으며 오완 모델 개발 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외부로부터 마치 비밀되는 것처럼 보였다. 다 이러면 까발겨진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미나이는 EXP-1114, 112라는 실험용 모델을 통해 추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듭고 구글은 기학 모델의 업데이트 버전인 알파지오 매트리 툴을 발표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고 미국의 스타트업 파이어 웍스 AI는 여러 오픈 소스 모델을 결합한 AI를 출시했는데 수학 및 코딩 평가에서는 GPT-4O와 엔스로픽 사이에서 3.5 손해들을 앞섰다고 발표했다.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겁니다. 중국계의 AI 연구기업인 딥시크도 오픈 AI사의 O1 프리뷰와 성능 면에서 비슷하다는 추론형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했고 추론 AI 모델은 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AI 스타트업들이 오픈 AI사와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GPT-4O처럼 대형 언어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 막대한 숫자의 GPU, 막대한 크기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2023년 초에 등장한, 2024년 초에 등장한 GPT-4의 성능을 다른 회사들이 따라잡는데 1년 이상이 걸렸는데 오픈 AI사가 여러분 야심주로 출시한 추론특화형 기초모델 여러분들 GPT-5와는 두 달 만에 그냥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냥 세상 이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적당히 과거 보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 이러면 앞을 보다는 것이 포워드지 않습니까? 포워드 루킹 소사이어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D를 보면 백워드 루킹 소사이어티로 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은퇴한 사람들이 포워드 루킹을 해야 계속 앞을 보고 살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 젊어지는 건데 지난 날 이름 내가 한때 날렸던 것을 날렸던 시간, 날렸던 경험 그걸 백워드 루킹이지 않습니까? D를 보게 되면 그냥 한정없이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나 언어 표현을 쓸 때도 포워드 루킹한 언어가 나오고 그래야 이런 포워드 루킹한 사고가 나올까 하는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픈 AI 사회이라면 두 달 전에 GPT-O1이란 추론 특화형 모델을 만들고 나니까 그다음 뭐가 등장합니까?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소송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단순히 검색 기능이 아니고 GPT-O1한테 추론을 시키는 겁니다. 이 송사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겠느냐. 그런 제품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오완 맞춤형 기업 모델 첫 등장. AI 법률 어시스턴트의 추론 광화 적용. 법률 회사들이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추론 기능이 강화된 오픈 AI 사회에 GPT-O1을 미세 조정한 기업용 맞춤형 모델이 처음 등장했는데 미디어 및 기술 대기업인 톰슨 로이터가 법률 보조 인공지능 서비스인 코어 카운셀의 오완 미니의 첫 번째 기업용 맞춤 모델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오픈 AI 사회에 GPT의 오완 모델을 오픈 AI 사회 사용료 지불하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법률 서비스용으로 개조 작업을 벌려가지고 상업하시다 한 겁니다. 문서 검토와 법률 연구, 초안 작성 및 수정 등에서 모두 상당한 개선을 보였고 이를 통해 변호사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변호사는 더 높은 가치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들의 일종의 AI 에이전트가 생긴 겁니다. 그냥 단순히 판례라는 법률 검토만 아니고 사건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를 여러분들 AI한테 물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같은 이웃을 처비님이 그대로 이렇게 했네. 기술 미디어 기업인 톰슨이 오픈 AI 사회의 오완미니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법률 AI를 재조정해서 출시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추론 모델에 대한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픈 AI 사회의 오완모델이 가소평가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다. 롤렌스 리브모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은 오완 프리뷰와 미니를 사용해서 기동안 며칠이 걸렸을 문제를 몇 시간 만에 풀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아직도 여러분 동서남북을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AI 혁명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변화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자주 보시고 이 변화는 시대에 변화에 나고되지 않고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하고 처빗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아주 앞서갑니다. AI 로봇 분야에서. 이게 여러분들 아이를 태우고 가는 게 AI 로봇입니다. 그냥 중국의 대도시에서 그냥 관찰한 것을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더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정보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처빗이 씨가 제공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영상 생성, 비디오 생성 여러분들 AI는 어떤 게 있느냐. 이 네 모델이 가장 앞서 있는 모양입니다. 가장 능력이 성능이 좋은 비디오 생성, 동영상 생성 AI 1등이 런웨이 ML, 2등이 헤일루오, 3등이 컬링 AI, 4등이 루마 여러분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시간 날 때 유료가 아니면 여러분들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 수많은 비디오 생성 AI 가운데 가장 앞서 있는 AI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AI들이 만든 작품을 공개했네요. 이게 루마 AI가 동영상 생성 AI 제품명이 드림머신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한 것을 이렇게 알렸네. 루마 AI. 그 다음에 이것은 러나웨이. 러나웨이의 제품 이름은 프레임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름 생성 AI. 저도 여러분들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데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방문은 몇 군데 해봤는데 이 네 가지 업체가 가장 지금 동영상 생성 AI 중에서는 가장 여러분들 앞서 있는 업체구나. 그걸 이제 오늘 제가 한번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이 보시면 그 다음에 비디오. 앞에서는 비디오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미지. 이미지 생성 AI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입니다. 잘 아시는 미더전이 41.6% 그 다음에 플룩스 43%. 이디오그램 8.7%. 달리 쓰리 6.8%. 아마 달리가 오픈 AI 제품일 겁니다. 이제 업계에서 가장 정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11월 25일 날 올린 겁니다. 가장 이미지 생성 여러분들 AI 가운데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미더전인 겁니다. 이름도 여러분들 메모해놓으셨다가 다음에 한번 실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엊그제 엔비디아가 또 어떤 제품을 냈는 거 아니까. 그냥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배경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글자를 집어넣으면 문자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음악이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제품을 엔비디아가 출시했는데 그게 오디오 AI 푸게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라고 하죠. 명령어를 이름 집어넣으면 나는 한여름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감미로운 음악을 원한다. 그렇게 이름 넣으면 플람 텍스트 문자로부터 사운드가 제너레이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엔비디아 음악부터 효과음까지 모든 소리를 생성하는 만능 AI 모델을 공개했다. 이게 바로 11월 26일자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음악과 오디오를 생성하고 목소리를 수정하며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였다. 기존의 여러 회사가 분산지로 출시했던 기능을 모두 모아놓은 가장 유연한 모델이다. 텍스트 문장을 집어넣으면 다양한 음악과 효과음을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AI 모델이 바로 푸가토이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짧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곡에서 악기를 편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성의 억양과 감정을 다 조절할 수 있다. 그저 입력하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심심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AI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제 이름을 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특성이 뭔지를 잘 정리해간 한글을 그냥 내 함께 보내줬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편견 없이 잘 적어놨더군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공병호 tv에 매일 아침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 지식 생성된 음악의 억양이나 감정 깊이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음악의 슬픈 감정으로 말하는 음성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요구를 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질주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모든 AI 혁명은 이제 초점이 추론전쟁입니다. 추론전쟁. 추론은 가장 인간적인 특징 가운데 안 한 거죠. 사람이 이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